이사가고 싶은 집을 고심해서 고르고 골라서 발품을 팔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직장이 멀지 않고 초등학교가 가깝고 또 쾌적해서 마음에 쏙 든 거죠. 집을 팔려고 내놓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했죠.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시간 내서 집 고를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매도인에게 내용 증명이 옵니다. 계약금을 두 배로 물어주고 계약 해제를 해주겠다고 말이죠. 이럴 때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사려고 가계약금을 걸었을 때 그 배액배상에 관한 문제는 예전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뤄드렸죠. 배액배상의 기준이 소액의 입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기준인지를 알아보고요. 어떻게 해야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까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약금 10%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서 매도인이 계약금에 배액배상을 해줄 테니까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다면 매수인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예컨대 10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1억원을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매매대금이 13억으로 오른 거죠. 이때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1억을 해주고 계약을 없애버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13억원에 팔면 2억원이 더 생기는 원리입니다. 집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쏟은 매수인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안타깝겠지만 이것 또한 매도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인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둘 수는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배액배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가 가능하고요. 이행에 착수한 후라면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이행에 착수를 해두면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렇다면 이행에 착수가 뭘까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이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금 지급을 위한 어음 교부나 중도금 지급에 가름하는 채권양도, 매매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는 것 등이 있는데요. 주택을 사고 팔 때 실무상 가장 많은 이행에 착수의 경우는 중도금의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배상해 주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매수인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면 중도금을 넣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중도금을 이체했음에도 매도인이 배액배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대법원 판례를 내용증명에 첨부해서 보내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잘 메모를 해두세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계약서를 쓸 때 중도금이 있다 이렇게 표기해서 계약을 하면 더 좋겠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1월 6일에 10% 계약금을 지급하고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올라갑니다. 2주일 만에 5천이 올라가고 한 달 후에는 1억 5천이 올랐다고 가정해볼게요. 사실 가정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도 종종 만나볼 수 있는 일이죠. 이때 매수인으로서는 중도금을 넣어야 안전하게 부동산을 사올 수 있음을 알고는 있는데요. 아직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인 12월 28일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중도금 약정일 이전에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중도금을 넣기로 한 날짜 이전에라도 매수인은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이행의 착수로 인정된다입니다. 이 또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까 매도인이 그냥 말로써 매매대금을 좀 더 올립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매수인은 여기에 답을 안하고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 이전에 넣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계약금에 배액을 공탁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것이 이행의 착수로 인정돼서 매도인은 배액배상으로 해제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내용증명의 판례를 첨부해서 보내면 이 내용을 받은 상대방으로서는 아 내가 공탁을 하든 소송을 하든 어쨌든 질 수밖에 없고 금전적으로 손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렵지 않게 갈등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도 잘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무의 이행기 즉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짜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미리 지급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으로서는 이런 특약을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배액배상을 받고 계약 해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내가 매도인이라면 집을 파는 사람이라면 시세가 갑자기 오른 만큼 배액배상을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던가 아니면 계약 해제를 무기로 해서 더 비싸게 재계약을 하고 싶겠죠.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금 지급 없이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중도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특약사항에 중도금 납입길 이전에 이행을 착수하지 않을 것 이렇게 써두면 자신의 권리를 좀 더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간에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배액배상으로 계약 해제를 방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